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도시, 과천. 그 핵심을 모두 누리는 곳. 과천 중의 과천, 충심다운 중심. 과천청사역, 한양수자인. 초역세권과 GTX 신호선이 중심이 되는 초연결 교통망. 직선거리 50m의 정부과천청사역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20분대 진입 가능. 뿐만 아니라 용산과 서울역까지 한 번에 통합니다. 과천대로와 과천IC를 통해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. 개통 예정인 GTX 신호선을 통해 단 한정거장이면 강남에 도착. 말 그대로 한정거장 강남생활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관악산 뷰와 시티뷰를 모두 품은 조망 프리미엄. 천혜의 자연환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관악산과 창계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과천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품 시티뷰는 클래스가 다른 라이프와 함께 당신의 일상에 진정한 힐링 라이프를 선사합니다. 대형마트, 행정타운, 공원을 한걸음에 누리는 핵심 중의 핵심. 대형마트가 위치한 중심 상업지구와 시청, 소방서, 경찰서와 같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걸어서 5분 거리에 문원초등학교와 문원중학교를 비롯해 과천고, 과천중앙고, 과천여고, 과천외고 등 명문의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어린이 대공원, 미술관, 경마장 등의 시설이 인접해 있어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 한 번 과천의 자부심을 높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한양수자인 압도적인 입지에 독보적인 공간으로 과천이 살고 싶은 과천을 완성합니다.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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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